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밤 9시 반쯤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최근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2차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하고 이를 이사회 의장명의 서한으로 북한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GPS 신호교란 행위 주체로 북한을 지목한 것은 처음으로 정부는 북한의 국제민간항공기구 차원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항공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월 3일 수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화성시 1차 전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팀은 형사기동대 35명,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형사 25명, 과학수사대 35명 등 130여 명 규모입니다. 경찰은 현장 복구와 구조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망자에 대해서도 DNA 긴급감정 등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3,467명 가운데 248명이 첫 학기부터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종로학원은 오늘 지난 17일 기준 1학년 1학기에 휴학한 서울대 학생은 248명, 이 중 52.4%인 130명이 자연계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89명으로 집계된 인문자연통합계열 휴학생도 전체의 35.9%를 차지하는 등 자연계열 학생들의 이탈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종로학원은 의대 증원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대입에 재도전하려는 학생들이 휴학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의 재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확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제14차 대러시아 제재안이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LNG를 겨냥한 조처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 진행 중인 LNG 관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EU의 투자나 관련 장비 수출도 금지됩니다. 7월 5일 금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의 재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확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제14차 대러시아 제재안이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LNG를 겨냥한 조처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 진행 중인 LNG 관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EU의 투자나 관련 장비 수출도 금지됩니다. 7월 6일 토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68% 내린 118.11달러, 우리 돈 16만 393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135.58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이 기간 동안 주가는 12.8% 떨어졌습니다. 3조 달러를 넘었던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2,080억 달러, 우리 돈 288조 원이 증발하면서 2조 9,370억 달러로 시총순위 3위로 되돌아갔습니다. 7월 7일 일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정부가 독버섯과 구분이 어려운 야생버섯의 섭취가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5건의 야생버섯 중독사고 환자 수는 38명으로 수사됐습니다. 한 건당 평균 환자 수는 7.6명이었으며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어 피해가 확산한 것으로 정부는 해석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자생버섯 2,215종 가운데 대다수는 식용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독이 들어있다며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